유명한 가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 생방송, 실방송도 직접 하시고 아주 유명한 가수분입니다. 이어지는 가수 홍.미.필.부.다.큐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으세요. 개나리 차례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쁘게 또락했죠.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차례 종달새가 울어 울어 이팔 청춘 품은 가네 오호야 얼씨구 타는 가슴 여름의 봄바람아 늘어진 바들까지 잡고서 단식해도 낭분님 아니어도 서산에 주니 박수 한번 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박수는 건강에 엄청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석양 석양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개나리 차례 소쩍새가 울어 울어 내 얼굴에 주름이네 오오 야 얼씨구 무척구나 지는 해 말 좀 해라 성황당 고개마루 소모는 처먹동아 지는 해 말 다 말고 내 꿈에 지는 해 내 꿈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오늘 골랐어요. 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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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렛